발달장애인 청년들이 꾸민 난타공연. 시원스런 동작과 소리로 장례를 금세 웅장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댄스 퍼포먼스. 과거에 머문 광복이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광복 정신을 이어간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가는 길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 오희옥 지사는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장남 김응태 씨가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과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뜨거운 만세삼창을 끝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깊게 새겼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를 위 JAFFNA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감사합니다.